손가락을 사용한 쉬운 세마귀 뺄셈편 6 빼기 4 4가 6보다 작아요. 작은 수를 손가락으로 펼치고 큰 수부터 펼친 손가락만큼 거꾸로 읽어보세요. 6, 5, 4, 3, 2 정답은 2 함께 해봐요. 5 빼기 2 큰 수는 말하고 작은 수를 펼쳐요. 시작! 5, 4, 3 5, 4, 3 정답은 3 짜잔! 7 빼기 3 7 빼기 3 큰 수부터 펼친 손가락만큼 거꾸로 시작! 7, 6, 5, 4 시작! 7, 6, 5, 4 정답은 4 짜잔! 9 빼기 3 9 빼기 3 큰 수부터 펼친 손가락만큼 거꾸로 시작! 9, 8, 7, 6 시작! 9, 8, 7, 6 정답은 6 정답은 6 짜잔! 10 빼기 4 10 빼기 4 큰 수부터 거꾸로 시작! 10, 9, 8, 7, 6 시작! 10, 9, 8, 7, 6 정답은 6 짜잔! 11 빼기 5 11 빼기 5 손가락만큼 거꾸로 손가락을 펼치고 시작! 11, 10, 9, 8, 7, 6 시작! 11, 10, 9, 8, 7, 6 11, 10, 9, 8, 7, 6 정답은 6 짜란!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-3 작은 수를 펼치고 시작 20, 19, 18, 17 시작 20, 19, 18, 17 정답은 17 참 잘했어요 반복적으로 학습해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